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체보다 6.6원 하락한 리터당 1,575.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 역시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8주째,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특히 경유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